대체적인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감과 삶의 목표는 대동소의하다. 초중고 시절부터 부모가 열심히 자녀 사교육시키며 대학교 학비도 부모가 다 대준다. 심지어 취업도 부모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시켜주고 결혼도 부모가 나서서 중매해준다. 결혼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온갖 살림살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준다. 그 자녀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손자 손녀도 키워주며 그러다가 자녀가 직장생활 힘들다고 하며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사업자금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연 직장생활 힘들어서 사업 시작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성공시킬까 당연히 말아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까지 오면 자녀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후도 같이 망가진다. 이건 부모의 잘못일까 아니면 자녀의 잘못일까? 물론 둘 다 잘못이지만 부모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 이미 초중고 시절부터 자녀들을 자유로운 독립적 인간을 목표로 키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완동물로 키워버렸다.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서서 다 해결을 해줬다는 말이다. 보통의 복지선진국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녀들과 부모들은 심하게 말하면 남남이며 독립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빨리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자녀들도 살고 부모도 사는 것이다. 자녀들 뒷바라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들의 노후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에게 독립은 차라리 쉬운 일처럼 보인다. 새들을 보면 어미 새는 헌신적으로 모기를 물어와 새끼를 기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하게 끼니를 굶긴다. 배고픔을 못 이기는 그 순간 새끼들은 끝없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새로 태어난다. 자유롭게 나는 새들의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신비로움은 이렇게 어미 새의 냉정함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새처럼 자유롭게 살며 꿈을 이루라고 말하고 싶은가. 이때 주어야 할 것은 충분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삶의 원동력은 저주덩어리 같은 부모의 재산에 묻혀 질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제일의 자산은 삶의 만능감이다. 만능감은 언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자 그것에서 오는 자신감이다. 만능감은 곧 삶의 길을 터득한 자의 기쁨이자 안도감이며 기망을 잃은 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고지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지향점은 만능감이어야 하며 교육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최우선으로 먼저 부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독립하는 자녀가 여전히 불안하고 못 믿었고 걱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모 마음에만 그렇다. 집을 떠나는 다 큰 자녀들에게 사사뽕건 간섭하고 훈수를 두면서 자녀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떠날 자녀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정신적 부담과 마음의 상처가 될 뿐이다. 둥지를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줘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축하와 격려와 믿음이다. 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일이다. 독일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약 열흘 정도만 부모 곁에 두고 그 뒤로는 아기방에서 따로 잠을 재운다고 한다. 그들은 부부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정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헌신하고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쏟아붓는다. 또한 아기방은 물론 거실 안방까지 아이에 물건들로 가득 채우며 또한 부모와 같이 잠을 자기도 한다. 이처럼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에게서 독립과 자율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독립기를 암울하게 보내게 되고 결혼생활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심리에 부모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스스로 개척하는 미래를 아낌없이 축하해 주어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정신적 특히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서 독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모 또한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며 자식들이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단계를 벗어나 차분히 노년의 독자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조금씩 정을 떼가는 훈련을 한다고 할까 세대 간의 정리 또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 증여 상속 건강보험 또는 노력연금 수급기준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인생은 60세부터 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 노인으로 구분되던 60세 이상이 최근에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난 말이다. 특히 이쯤 되면 보통 은퇴를 준비하거나 맞이하는 시기로 인생 제2의 무대를 꾸미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에 들어간다. 떠나보내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하해주며 필요 이상의 과보호와 지나친 경제적인 도움을 내려놓자. 홀로 서기는 넘어져봐야 올바른 걸음걸이를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믿어보자. 행복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가 아닌 보고운 삶을 이어가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 양극화 등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대 제2의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알찬 미래를 설계하며 100세 인생을 이루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